천반밴드에 도착했어요. 세계 최대 청동 자불사. 날씨도 있고 또 발걸이도 많고 좋은 것 같아. 202톤이래. 진짜 크더라고요. 이게 왜 졌는데? 여기를 천반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 딱 쓰면 말을 하잖아. 그러면 메아리가 친데. 아! 왜? 메아리 쳐 흘려? 몰라 못 들었어. 메아리 치잖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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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또 안 그래. 메아리, 메아리. 메아리 들려. 마이콜 켜서 그런 거 아니야? 메아리 들려. 여기야. 여기 아니야. 여기여야 돼. 여기여야 돼. 딱 가운데여야 메아리가 들어오더라고요. 아! 아! 이건 이 소리잖아. 아! 이거 자꾸 말걸 좀 끄시고.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지금. 설명을 하자면. 설명을 하자면. 그냥 여기서는? 아! 이랬다가? 아! 진짜 이래. 와, 조심하다. 내가 설명을 해 줄게. 이게 계단이 268개야. 이 홍콩 광동어로 2는 쉽다. 그리고 6은 이어진다. 그리고 8은 재물.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행운이 온다. 뛰어서 올라가게 할래? 아니, 언니. 그렇게 에너지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아. 준비. 자, 준비.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야? 언니가 너무 자신감 있게 가자고 해가지고. 단정도 가면 지치지 않을까요? 자, 준비. 시. 자. 야, 2칸씩은 언니야. 1칸씩 해야 돼. 왜 2칸씩 가? 확실히 언니는 언니네요. 이렇게 보니까. 아이고. 동생 다 올라갔나요? 저한테 4개 하자고. 뭐해. 와, 진짜 많이 올라갔다, 봄비야. 끝났어. 자, 제가. 용서 언니. 오, 별량 체력 좋은데요? 아, 언니 뭡니까? 아, 가이드가. 자, 용서 씨를 하자고 하셨잖아요. 처음으로 인상 쓴 거 보네. 계속 밝은 모습이었는데. 왜? 장난 아니야. 완전 커. 아, 진짜 크다. 초절장. 가끔씩 이런 뭔가 자연을 보면 너무 멋있는데 뭔가 무서울 때도 있어. 왜, 왜? 너무 대자연이어서 무서울 때가 있는 것 같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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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